처음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w 두테일링 부산점 대표 조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cw 두테일링 부산점 mc군으로 일하고있는 김명길 기사라고 합니다 구성 수120입 대ien성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구로 14801, 30번 건물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려면 손쉽게 티맵이나 카카오맵 그리고 네이버에서 저희 10W 디테일링 부산점을 검색하시면 손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부산점은요. 다른 10W 디테일링 지점보다는 최신식 시설과 규모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자부합니다. 왜냐면 제일 최근에 지었거든요. 앞으로 시점 디테일링 일산점이나 장류점 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시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통한 조명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맞추고 오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고 스튜디오 같은 그런 매장이거든요. 저희 디테일링 부스와 광택 부스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공을 할 때 부분 시공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부품질의 시공물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매장은 휴게실도 있고요. 지금 최신식 시설로 크다고 큰 규모를 달아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점이 휴게실이 없나요? 있는데 휴게... 근데 저희는 개별 공간이에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아, 좋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한 번씩 다 불러봤는데 또 한 번 부산시점이 있길래 아시죠? 부산에 좀 감사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네요. 확실히 처음 왔을 때부터 엄청 깔끔했고 저도 조명을 보고 살짝 안 했습니다. 손님들도 오실 때마다 아마 안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해야 돼요. 직원은 혹시 얼굴로 보고 있나요? 아, 그럴 생각은 안 했는데 너무 더 힘드던데? 실물 보면... 하하하하 나한테 사실 직원 체험 문의가 많았는데 이 친구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첫 통화로부터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인상도 너무 좋아서 제가 앞으로 계속 쭉 같이 해당하고 싶을 그런 인재입니다. 제가 이 자동차 쪽으로는 그렇게 경력이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무언가를 엄청 깨끗하게 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디테일링에 흥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본점의 홍차업 대표님께 찾아 뵙고 기술 전수 받게 됐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광택이나 디테일링 쪽은 그렇게 크게 유명한 브랜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께서 알고 계시는 브랜드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CW 디테일링은 디테일링 쪽과 광택 그리고 유리막 코팅 많이 유리막 코팅이지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 좋은 로션을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더 특화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점들도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CW 디테일링에서 가루는 시공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링, 광택, PPF, 랩핑,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달 매달 새로운 시공 품목으로 찾아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 혹시 찍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나요? 저는 딱히 없고 저희 사장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정말 디테일하게 하는 그런 영상들만 흘려서 믿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Q. 디테일링 저희 CW 디테일링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토탈 멀티샵으로서 디테일링 광택, 유리막 코팅, PPF 랩핑, 기타 등등 모든 자동차에 관련된 내외장 관리를 다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항상 믿음과 고품질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CW 디테일링 전 지점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관한 모든 시공들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CW 디테일링 부산점으로 와서 저희 사장님한테 맡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